이 계정령 일반인으로 구분되는 사회인 야구선수인가? 40세가 넘어가도 딱 봐도 말보다 몸이 좋은 LG 트윈스 1군 출신의 자원 민경수 선수! 소도 때려잡을 것 같은 거구의 KBO 타승 승률 권한을 받은 LG 트윈스 출신 신윤화 선수! 사회인 야구생 대결을 파괴하는 두 LG 트윈스 투수들의 북꽃 튀는 투수성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의 다리 야갈코치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떨어져 나간 뼛조각과 인대 손상으로 팔꿈치 연증을 느껴오다 수술을 결정한 야갈코치! 부처님 오신 날 연휴 기간에 수술을 하였고 우연인지 하늘병원 천사호실에 단독으로 배정받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사회인 야구 중계의 사명감에 지렁히 편집하여 영상을 올립니다.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첫 타자에게 초구를 좋은 포심을 드렸지만 이후 풀카운트에서 볼렛을 주고 아직 몸이 풀리지 않았듯한 민경수 선수입니다. 유격수 땅볼 아! 볼을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고 그 사이 일룰자가 멋진 벤트래그 슬라이딩으로 3루까지 진로합니다. 엘리트 느낌의 강공수 선수에 타서 빠른 커브볼에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하지만 다시 재구불안에 풀카운트에서 볼렛을 주고 맙니다. 만루의 찬스에 경기고 출신 4번 이영민 선수의 타석입니다. 커브볼에 원스트라이크 같은 구종에 파울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25이닝 45개의 탈삼진으로 리그 1인 민경수 선수 이번엔 서울고 출신 김태한 낙포를 맞이합니다. 콕툴라였지만 다행히 주자는 뛰지 못했습니다. 슬라이더에 스윙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안쪽 볼을 커트해내고 결정구는 아우트 꽉 찬 페스트볼에 삼진! 그 적을 보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먼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6번 이영민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커브볼을 건드려봤지만 윗당으로 3아웃 정수가 교재됩니다. 생긴거나 말투나 전형적인 힘센 동네 아저씨가 챙겼지만 KBO 4승 승률 원앙 출신의 신윤호 투수입니다. 앵그리버드 헬멧을 쓴 강웅규 선수의 타석 히트! 한가운데 볼을 때렸지만 충견수 강웅규 선수의 안정적인 수비에 원아웃이 됩니다. 아하 애교인가요? 감사의 표시를 하는 신윤호 투수입니다. 정범한 상상 안정적으로 잡아서 송구 아!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립니다. 3실로 기록이 됩니다. 골을 빠뜨려 주자를 편안히 2루까지 보내고 맙니다. 이야! 배트가 부러집니다! 20만원 날라갔어요. 20만원을 날려버리고 이 땅으로 아웃까지 되고 마는 불행이 따르고 맙니다. 무심타법 이준호 선수의 타석 히트! 밀어친 타구가 중안으로 1점을 먼저 가져가는 티그리 팀입니다. 리액션이 좋은 47세 젊은 오빠 신윤호 선수입니다. 이야! 파이팅 좋은 3루수입니다. 하지만 베이스 홈볼로 주자 1루루가 되고 5개는 이정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삼땅으로 2명의 주자를 넘기 채 3아웃 공수가 교대됩니다. 지존 누구요? 뚱뚱한 아저씨요? 네. 밑에 잘 살아있는데? 항상 한 시일에 공부가 있어요. 돈이 크러우네요. 다 쓰러울 것 같아요. 던지는 사람도 뚱뚱하지 않아요? 항상 마시잖아요. 던지는 사람도 뚱뚱하고 닿는 사람도 뚱뚱하고 던지는 사람도 뚱뚱하고 던지는 사람도 뚱뚱하고 이거 올라간다 말 줄여야 돼. 포효하듯 와인드업을 하는 민경수 투수 투까타덴볼이 투수키를 넘겼지만 1우수 이정훈 선수의 수비는 뚫지 못합니다. 원아웃 슬라이더를 받았었지만 좌플로 아웃이 됩니다. 하지만 두 타자를 연속으로 볼렛으로 내보내자 보수가 나와 투수를 안정시키고 자신의 분량을 뽑으려 하자 투심이 강제로 앉혀 경기를 진행합니다. 꽉 찬 아웃 뒤에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스윙 삼진 평범한 유당 아 아스카란도 티그리를 따라 안드로메달을 날려버립니다. 유실로 기록이 됩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볼을 빠뜨려 도루를 쉽게 허용합니다. 높은 커브볼에 투스트라이크 바깥쪽 슬라이더에 삼진 어우 이럴때 보면 멋져보여요. 서건창 선수 폼의 한상희 선수입니다. 히트 살짝 밀렸지만 빠른 타구가 1우수 이영민 선수의 수비 범위를 벗어나진 못합니다. 투아웃 앵그리버드 강윤규 선수의 타석입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아우트 커브볼에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스윙 삼진 안쪽 페스트볼에 팽이처럼 돌며 삼진을 먹은 몹시 환한 앵그리버드입니다. 아 카메라에 비교해 카메라에 비교해 전형적인 아저씨네요. 아이고는 사인자 보니깐요. 아 오늘 경기요? 졌어요? 아 오늘 어떻게 쳐 몸 쪽 던지는데 아 이거 시작하기 전에 벌써 빡빡하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하고 이기면 또 재밌는 모습 나오는 거니까 빗장 한 장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인적으로 뭐 있겠으니까 빗장 깔고 한번 두고 가는 거지. 오늘 점수 안주 마지막까지 안주 자신 있나요? 저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나갈이에요? 내일모레면 오신대 이제. 역시 아저씨를 필요해. 아이고 찍지 마시고. 강궁수 선수의 타석으로 2회초 공격을 시작합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루킹 삼진! 꽉 찬 아우트 커브로 삼진을 잡으며 안정감을 찾아가는 좌완 김경수 선수입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꽉 찬 인쿼트 페스티벌로 삼진을 잡으며 행복한 표정을 감칠 수 없는 민경수 선수입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아우트 커브에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스윙 삼진! 오늘은 병원 안 갔다 왔나봐요. 내 허리가 지을 때보다 훨씬 나아요. 아 근데 진짜 아팠어요. 잘 던지면 안 아프네요. 아 근데 잘하는 팀이니까 비켜주세요. 제 친구예요. 친구예요. 야구 잘하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한때 야구 잘했던 한때. 같은 패전투수끼리 왜 이래요. 와우! 권태원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이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이루수 이영민 선수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줍니다. 이루수 이영민 선수와 같은 등본호에 장홍석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이루수의 키를 살짝 넘긴 타구가 오한이 됩니다. 무심타법 이준호 선수의 타석. 갑자기 사이드로 던지는 신윤호 선수. 아 볼로 쳤다고? 안타깝게도 볼로 판정이 됩니다. 파울 투스트라이크! 갑자기 쓰리쿼터로 바꿔던지며 삼진을 잡아냅니다. 이야 수비도 잘하네요. 신윤호 선수. 투 땅으로 쓰리아웃. 공수와 유대됩니다. 빨간장갑 윤성욱 선수의 타석. 히트! 높은 볼을 잡아당겨 좋은 코스의 장안을 만들어내고 역시나 빨간색 슬라이드 꽃게장갑을 낀 윤성욱 선수입니다. 다시 긴장하는 민경수 투수입니다. 꽉 찬 아우트에 원스트라이크. 슬라이더를 놓친 사이에 빨간색 꽃게장갑을 낀 윤성욱 선수가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2류의 진로합니다. 이야 장갑산 보람이 있네요. 아우! 주자를 맞추고 마네요. 싸워 싸워 싸워! 싸움을 붙이는 동네 아저씨 신윤호 선수입니다. 야 점수를 맞추면 어떡해. 커브 볼을 건드려봤지만 투 땅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아 불량 또 뽑으러 나온 강건식 포수입니다. 한가운데 원스트라이크. 꽉 찬 인 코스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아 조금 빠졌네요. 세계의 페스티벌을 보고 난 후에 빠른 커브에 배트가 돌아가고 맙니다. 꽉 찬 인 코스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아우트 커브의 삼진. 투수 형 같아요. 2대 0? 뭐 2대 1? 이 정도 스코어로 끝날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요? 저희가 이겨야죠. 오늘은 몸 괜찮으신가요? 아 이제 허리는 괜찮습니다. 코어는 괜찮으니까 그래도 힘이 좀 되네요. 그때는 막 팔로만 던져가지고 팔 한 번 죽은 줄 알았는데. 투수에서 타자로 전향한 이정훈 선수의 타석.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좋은 코스의 안타로 1루를 밟습니다. 이정훈. 네 알겠습니다. 제인이야. 마시도 되니까. 각 큰 변화구에 헛스윙을 하고 그 사이 부드러운 슬라이딩으로 2루까지 진로하는 이정훈 선수입니다. 또 한 번 스윙. 결정구는? 낑쿠스 패스트볼의 상진. 오늘 무한타의 유정현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변화구를 감각적으로 때려 완을 만들어냅니다. 어어 어어 던져야죠. 본인의 어깨가 추진수라고 잠시 생각하는 사이 영미한 이정훈 선수가 영미한 터치 슬라이딩으로 더 달하는 한 점을 득점합니다. 주자 띕니다. 히트. 하지만 1루에는 매우 안정적인 이영민 선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투아웃. 앵그리버드 강흥규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매우 감각적으로 밀어진 라이트 타구를 아스카론의 매우 안정적인 라이트 수비에 아웃이 되고 맙니다. 예상과도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온 아스카론과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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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대해주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히트. 히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